가 더움드 아우 와우 이게 뭐야? 해먹 해먹 카메라 보고 나와 나 여기서 안다워 여기 와우 슈퍼 마 회흐헤헤 이렇게 까비야 하니 한번 더움을 드릴게요 왜 까비야 아... 게스트하우스 지금까지 찍으면서 제일 좋았어 제가 잠자서 좋은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제가 잠자서 좋은 게 아니라 이거...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어 아이디어? 동혜 잘했어 동혜가 이거 참 잘했어 굉장히 피곤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행하시다 보면 그러면은 여기서 낮잠 딱 주무시면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아하 야하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오나 오나라 아주 오나 아니니 아니니 아니노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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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던 기억이 없구나 혼자 와서 재밌었어요 진짜 은혁이 형 꼭 오는 소리에 꽉 울었어? 많이 울었어 크게 울었어? 난 술 물어보내는데 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방호도 꼈어 아까 방호만 꽉 꼈어 방구를 안 꼈어요 코는 모르겠어요 코는... 고랐나? 야 방구는 뭐지? 방구 제가 꼈나봐요 아 네 나 어떻게 꼈어? 슥... 슥 꼈어? 슥... 슥... 진짜 방구 꼈어요 누가? 누가 꼈어요 방구? 너야 나 아니야 잘 때 방구 안 꼈 방구 안 꼈어 방구 어떻게 방구 꼈어? 아무리 피곤해도... 차가가 밤 소리에 깨? 내가 딱 깨고 깨고 아 놀라? 나 안방에서 들은 적 있어 자료 뱅새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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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새분들